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봄이 오길 바란다라는 제목에 성명을 내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교총은 미얀마 군부의 국민에 대한 무력 행위를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에 의한 민주 정보를 통해 속히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얀마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와 종교계의 미얀마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